안녕하십니까? 아따가입니다. 오늘은 흑염소를 보여주려고 온게 아니구요. 발톱 여기 갈대가 갈대가 하나도 없는지 되는 일이야. 갈대를 한 번 밀었나보네. 오늘은 여기 설치한 것 중에서 더 성장 못하고 있는 약군을 갖다 놓으려고 왔습니다. 풀 정리를... 누가 치글 캤나가? 어디 불안하니까 또 발톱이 있는 곳까지 가봐야겠는데요. 나오면 안되는데 쟤네들 나왔네. 나가다니네. 여기까지 정리를... 무슨 일이 있었나? 이곳은 내일 체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얼마나 큰지 알았는지 알 수가... 꿀이 많이 들었나? 어째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들면 얘네들 화를 좀 내니까... 요거는 내일 와서 체매를 할거구요. 내려왔을 줄 알았더니... 못내려왔는데... 어디에요? 손을 넣어서 확인을 했거든요. 손 넣어서 확인했는데... 요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요거는 먹잇장 주고... 요거는 체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으이그 알았어... 갈게 갈게. 갈게 갈게 갈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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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난리가 났네. 됐어. 갈게. 너네 보려고 온거 아니야. 그냥 내가 데리러 온거는 얘네 데리러 왔거든요. 얘네 데리러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컸는지 보고 얘네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집 들어온 애들. 집 나가는 애들 많은데요. 세력이.. 세력이 커졌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짓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가볍다. 아따 못 컸네. 큰일 났네. 이거 살릴수 있을까요? 살릴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야 이거 미션이네. 이거 왜 이래 못 컸지? 봐서는 병 걸린 것 같지도 않거든요. 병 걸린 것 같지도 않은데 못 컸습니다. 이제 들어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애들 얼른 들어오게 하고 소충은 소충은 소충인데 지금 봐서는 병은 아닌 것 같고요. 밀원이 부족했나.. 막판 밀원이 부족했나.. 얘네들이 못 컸습니다. 지금 늦게 들어온 애들. 지각하는 애들. 이게 세력이 약해서 일을 나갔던 애들. 얘네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산란을 못 봐줄 것 같은데요. 강원도는 추워서. 이게 월등 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근처에 말벌집이 많았나? 이제 나가면 안되는데.. 나 갈건데.. 이거 참.. 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까요.. 너무 약한데요. 이거 지금.. 두칸.. 두칸이거든요. 두칸인데 이게.. 두칸 벌로 월동이 가능할까요? 야.. 이거 참.. 야.. 지금 이제 나 갈거니까 운동 들어가라.. 이제.. 들어가야된다.. 나.. 나 신경쓸게 아니야.. 지금 나 갈라 그러는데.. 너 안들어오면 어쩔 나라니.. 이제 가면 죽어야되는데.. 빨리 들어가라.. 날 추워진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들어가야돼 지금.. 나가면 안된다.. 이제.. 이쯤이야.. 들어온걸로 생각하고.. 문 닫고.. 가겠습니다.. 아.. 아.. 제가 생각한거보다 너무 많이 안 커가지고.. 너무 안 커서 좀.. 그런데야.. 이게.. 월동벌은 될정도가.. 월동벌 정도는.. 될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월동벌.. 월동벌.. 월동벌 힘들겠어요.. 안타깝습니다.. 빨리 들어와라.. 한 마리 때문에.. 계속 문 열고.. 너무 약군입니다.. 이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차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체밀.. 체밀군은요.. 아까 거기.. 그거 한통이랑.. 요거 한통이랑.. 또 저 위에 한통이랑.. 이렇게 세통이.. 체밀군이거든요.. 족에서 받았던건데..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체밀군으로.. 이렇게 했는데.. 잘 내려오다가.. 얘도.. 장마 시즌.. 되면서부터.. 내려오는걸 멈췄어요.. 원래.. 장마는.. 장마랑.. 폭염이랑.. 이상해서.. 애들이.. 허리.. 크는것 자체가.. 이상하게.. 못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게.. 굳이.. 토종벌을 고집을 해야되나.. 병도 많고.. 계절에도 민감하고.. 그래서.. 토종벌에.. 얽매여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하느니..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구요.. 내일.. 채밀영상..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였습니다.. 염소들이 완전 귀여워요.. 염소들이.. 아주 귀여워.. 염소가.. 냄새가 나는것 같은데.. 아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어.. 네들.. 그 게임이예요.. 잼민이들이 하는 게임인데.. 응.. 뭔가.. 총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응.. 살펴보기 기능도 있어요.. 헐.. 잼민이들이 하는건데.. 그래? 응.. 아니.. 주먹.. 오지수씨.. 오지수씨..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네? 오지수씨? 네? 아닙니다.. 응.. 네..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손 흔들리시면 안됩니다.. 내가 안흔들리게 해주는데요.. 그니까.. 그니까.. 벌 보이십니까? 와우.. 너무 약해요.. 머리.. 조금 따와서.. 밤에.. 한 칸 떼어가지고.. 해놔야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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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요? 아니.. 그럼 다시 하나 해낼거아니에요~~ 하.. 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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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해놔요? 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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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악.. 화가 나서 나왔겠지